안녕하세요.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의 원가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원가회계가 어떻게 원가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깊게 드린 다음 그 다음 원가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하거든요. 이 관리회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역시 70점을 득점을 해야 합격이 되고요. 그래서 전략 자체를 너무 어려운 파트를 깊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책 파트별로 조금 쉬운 이론들, 기본적인 문제들 다 학습을 하시고 나면 그 부분들, 그 문제들을 시험장에 가서 틀리지 않고 다 풀이해내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을 집중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이제 동그라미 1번 회계의 체계와 원가회계라는 부분이 있고 1번에 회계의 체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 분류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삼아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런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유형에 따라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회계라고 하는 건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목적이냐면 유용한 회계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재무 회계라고 하고 하나는 또 관리 회계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계는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장 두 회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정보 이용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이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면 바로 재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다. 외부,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관리 회계는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 등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 회계는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재무 회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고 관리 회계는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라는 부분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고 양가로 1번 재무 회계가 있고요. 재무 회계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니, 첫 번째 줄 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 밑줄 그시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 대상은 대상에 따라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외부 정보 이용자면 재무 회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대상이 내부 경영자와 같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관리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관리 회계 관리 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의 밑줄 그시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표에 1-1번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이점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가끔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구분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 외부 정보 이용자죠. 외부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고 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따라서 내부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자는 누구냐?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아니 재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인 주주, 채권자, 그리고 정부 등에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용자에게 내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 정보이고 그런 내부 이용자의 대표주자는 바로 경영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수단, 일반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 회계의 보고수단이고 관리 회계의 보고수단은 특수 목적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관리 회계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정보 이용자, 주로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재무 회계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영자, 쉽게 말해서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원하는 양식이 따로따로 있어요. 즉 사장님이 원하는 정보가 따로 필요하고 그 원하는 정보의 목적에 따라서 가공할 필요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보고수단 자체는 일단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는 보고서 양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관리 회계의 보고서, 보고수단은 특수 목적의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물회계의 보고서 작성 이유는 법에 의한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률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고 따라서 그 보고서 작성의 이유는 뭐다? 법에 의한 요구다. 하지만 반대로 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그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정한 보고서, 아니 뭐냐, 어떠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재무회계의 준거기준, 어떤 거냐면 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회계기준 역시 필요하겠죠.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사장님 마음이라는 게 일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사장님 양식이 오히려 법보다 더 중요할 때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법보다 사장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재무제표의 정보의 내용 및 속성, 과거지향적이고 객관성을 강조해야겠죠. 그 다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 왜 그러냐. 어떠한 정보를 사장님이 받아서 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관리회계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 사장님 목적에 적합해야겠죠. 목적적합성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원가회계의 의의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자 줄만 좀 거드릴게요. 원가회계란 재무외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확인 분류 집계하는 회계 분야이다. 라는 부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원가회계의 위치라든지 원가회계의 영역 이런 부분 그냥 쭉 넘어가시다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자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이 있고 제품이 있고 자 판매 가격이 있어요.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의 원가가 원가가 예를 들어 6천원이에요. 그러면 한 단위당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은 얼마냐면 4천원이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이 회사의 이 회사의 고정비가 고정비 예를 들어 고정비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이르니까 월세가 40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으로 몇 개를 팔든지 간에 아무리 적게 팔아도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도 월세 40만원은 꼬박꼬박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0만원을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40만원을 내려면 과연 제품 몇 개를 판매해야 될까 라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6천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분야 이게 바로 원가 회계고요. 그 다음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겠다. 손익분기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4천원 나누기 아 40만원 나누기 4천원 하면 몇 개가 되죠? 400개가 된다는 거죠. 400개 아 우리 회사는 한 달을 최소 400개는 판매해야 손익분기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아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한 달에 1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될까 이런 그 목표도 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다 나중에 배울 거고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거를 300개만 팔아도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요거를 5천원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게 바로 뭐다? 관리 회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이 원가 회계 자료를 가지고는 두 군데 사이에 써먹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리 회계 목적의 의사결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원가 자료를 가지고 재무 재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금액이라든가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무제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관리회계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혹은 기업의 계획에 장기 계획 혹은 단기 계획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따라서 양가로 3번 원가회계 관리회계의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자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의 관계 관리회계가 수행하는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제품 원가 계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문제에서 서로 독립적이다. 별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보시면 원가 회계의 한계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삼아 읽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가 회계 정보의 회계 자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개량적 자료이다. 따라서 3번째 줄 보시면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 금액이 100만원 어치가 있는데 이 100만원 어치가 품질이 좋은 것인지 품질이 나쁜 것인지 품질 여부를 재무제표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자료에는 화폐성 정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예를 들어 수익성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시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원가 회계 정보는 화폐성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하고자 하나 그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 회계 절차 적용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무역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자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써놨죠.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무로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에 화가 쌓이겠죠. 사장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100가지면 그 100가지 방식대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의 한계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이나 특정 시점, 특정 제품의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반기 말도 아니고 분기 말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한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가 됐는데 오늘 원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겠죠. 다음 비용과 효익의 분석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인데 자 100% 정확하게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원가에게 원가를 뽑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 정확성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95% 정확하게 만드는 만든 자료가 자료를 만드는데 30만원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 5%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이 5%를 더 정확하게 하려고 뭐 1원 단위까지 다 맞추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0만원 더 든다 이거예요. 그냥 1원 없애버리는 게 낫지. 따라서 이런 걸 따져서 회계 정보를 원가 회계를 해라 회계 정보를 작성해라 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원가의 의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mort님은 모orfich 자 역할 보카 무슨 법 숙소 노zuk 명 이만 보다